이제 무서운 얘기를 이제 제가 좀 할려 그래요 얼마나 재밌어 여러분도 이제 잘 시간도 좀 다 됐잖아 그러니까 창문 뒤에 봐봐 창문 잘 잠가져 있나 대문도 잘 봐봐 대문도 잘 잠가져 있나 그런 다음에 그 불도 좀 으시시하게 끄고 그런 다음에 입을 뒤집어 씌우고 이런 얘기는 이 세계에 기괴하고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일어난 일 그리고 또 제 지인들의 많은 경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정보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또 어떤 손님들도 저한테 그런 기괴한 자기가 뭐 경험했던 일도 많이 얘기해 주고 이제 그거를 제가 요즘에는 다 받아쓰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 정말 귀신이 있을까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안 보이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죠 여러분은 보일 수가 있습니까? 있을까요 주변에? 그래서 제가 제 경험으로 그리고 제가 많은 지인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보면 그래서 오늘의 출발점을 일단 홍콩으로 정하고 홍콩으로 가자 보딩파스가 보이죠 어? 비행기장도 공항에도 귀신이 있다고? 저희 홍콩 공항은 1998년에 새로 지어서 오픈됐습니다 근데 오픈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많은 이야기가 소문이 돌아돌고 많은 목격담도 일어나고 많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바로 여자 화장실이었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재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밤비행기 하시는 분들 승객들 꼭 11시 이후에 꼭 이런 아이가 보인다는 이 목격자들이 점점점점 늘어나면서 그리고 심지어 관리실에서 CCTV를 그거를 확인했을 때 심지어 그 아이가 보였고 그 아이 앞에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분까지 보였다고 하는 같은 경우에는 밤비행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밤비행하는데 화장실 가는 분도 많고 근데 갑자기 11시쯤에 어떤 아이가 자꾸 거기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면 미안하잖아요 마음에 그러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몰라 나도 그랬을 거야 하면 너 뭐해? 무슨 일 있어? 그러면 저 엄마가 안에 계신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내가 화장실 가는 처지라면 당연히 내가 물어봐 줄게 그러면서 아내 들어가서 화장실 물을 들으면서 아이 엄마 있어요 두 번째 아이 엄마 있어요 아이 엄마 있어요 아이 엄마 있어요 근데 마지막 칸도 아이 엄마가 없어요 응? 없는데? 또 펑, 또 펑, 또 펑, 또 펑, 또 펑, 또 펑 얘야 네 엄마 없는데? 어? 이 아이가 어디 갔지? 아까도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응? 내가 잘못 본 건가? 이상하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경험이 됐다면 그래서 잠깐만요 아우 목격자도 너무 많고 왜 여기 아이가 맨날 그 시간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앞에 두성거리지? 관리실에 한 번 가봐야 되겠다 아저씨 아저씨 관리실 씨 아까 화장실 앞에 어떤 아이가 두성거려서 화장실 갔는데 엄마 찾는다는데 나와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그 CCTV 한 번 봐주실래요? 아, 그러죠 한 번 보죠 뭐 딱 돌리고 보는데 어? 아이가 있네? 어? 이 앞에 바로 빨간 드레스 입은 여자 혹시 이분이 엄마인가요? 이 여자분이 어? 아까 그 아이 앞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어? 이 여자는 어디서 나왔지? 이상하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빨간 노고가 좀 적합하지 않다 홍콩도 그런 미신이 많아요 만약에 팔자를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팔자는 좀 되게 복스러운 팔자고 사자는 반대로 죽을 사자라 그래서 뭐 어떤 빌딩 아파트나 무슨 4층이 별로 없는 데가 많아요 근데 1층 갔다가 2층 갔다가 3층 갔다가 갑자기 4층이 없어 14층도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제 미신도 많고 그래서 어? 그날 이후로부터 홍콩 공항에 가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그 로고가 빨간색으로부터 처음에 이제는 파란색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런 썰에서 들어온 거고 그리고 이제 항공 안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사체 운반에서 대한 그런 썰 그런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비행기 탈 때 아 승강 여러분 다 이렇게 보딩파스에 어? 이쪽이에요 저쪽 자리였는데 뒤에서 할머니가 승무원 언니 승무원 언니 승무원 언니 제 자리 좀 봐주실래요? 제가 어디 앉을 잘 몰라요 승무원 언니가 뒤돌아보면서 할머니 제가 지금 좀 바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할머니가 아직까지 앉으셨던 그 자리에 가셔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할머니가 근데 제가 제 자리를 못 찾아서요 제 자리 어디 있어요? 아 할머니 잠깐만요 응? 이상하다? 오늘 비행기 다 만성인데 그럼 이 할머니는 어디서 앉으셨지? 할머니 잠시만요 저기 사무장님 오늘 비행기 만성인 거 같은데 저 할머니 분이 자기 자리를 찾는다고 그러는데 저 할머니 자리가 안 보여요 그랬더니 사무장이 음 내가 아 내가 택하여 해줄게 그거 저한테 맡기면 돼요 사무장이 딱 걸어면서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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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는 여기에 자리가 없어요 할머니 자리는 밑에 칸에 제일 앞에 있어요 할머니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하고 딱 뒤돌아본 순간 할머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승무원이 사무장님한테 어? 아까 그 할머니 어디 가셨죠? 내가 뭐 없게 봤나? 사무장님이 하는 말이 자기는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혹시 우리 밑에 칸에 화물 이외에 뭐가 있는지 아나? 승무원이 모르는데요 환불하고 또 다른게 있나요? 애완농물? 사체실은 사체실은 운반실이 있어 거기에는 바로 기장 발 밑에 비행기 제일 앞부분에 밑에가 전부 다 HUM 이라고 써있는 그런 관리실이 바로 사체유골 그거를 운송해 주는 반 그거를 되돌려 보내는 운송해 주는 그런 공간이야 그 할머니가 바로 그 밑에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거야 제 친구가 일을 끝나고 이제 야간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 업무를 이제 끝나고 집에 가려는 순간 갑자기 어느 남자분이 헐레버렸다 하면서 막 달려오더래요 달려오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 친구분이 아 왜 그래요? 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겁을 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저 좀 꼭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 친구가 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꾸 뒤에서 절 누가 쫓아와요 자꾸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자꾸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그랬더니 제가 그 제 친구가 뒤를 딱 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공포에 질려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요 진짜 누가 저에게 쫓아와요 자꾸 쫓아와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 지인이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공항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그라운드 서비스도 있고 항공에서도 운반 운송 서비스도 있고 여러 서비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바로 운송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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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비행기 도착하면 가방을 막히실 때 이 가방을 이렇게 옮기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안에까지 운송해 주는 그런 직원 담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행기 창문에서 여러 카고가 실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카고에 들어가는 이런 철로 되는 박스로 되는 그런 걸 보게 되면 거기에다가 만약에 그 위에 그 위에 HUM 이라고 써 있는 거를 문자를 보시게 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신가요? 바로 사체, 관 뭐 그런 거를 담당하고 운송하는 거를 HUM 이라고 합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를 보면 뭐 사체, 유품 그런 걸 다 들고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운송하는 데는 음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이런 거를 운반할 때 홍콩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은 미신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체나 뭐 유족 유골 유물 아니면 그런 거를 운반할 때는 중국 사람 안에서는 모르겠어요 홍콩에서는 이런 미신이 있어요 그래서 복체를 그 비행 안에 있는 직원들한테 복체를 준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거를 만약에 HUM을 보시게 되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미신에 따라서 항상 이런 거를 운반하게 되면 이를 복체를 주고 갑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말하자면 어 우리가 비행기 표를 사서 어디를 간다는 것 같이 왜 이런 풍습이 나오냐면 이것도 만약에 이제 유골이 어디에서 A에서 B에 가는 동안에 말하자면 어 그 자리사랑 똑같은 거예요 어 그걸 그래서 그걸 복체를 받아서 이걸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직원이 그 복체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거를 자기 욕심에 어 아무도 모르니까 이거 나만 가져서 있으면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안 나눠줬어요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삥땅을 한 거예요 그날부터 계속 이 할머니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무서워서 어 이제 제 지인이 이 사람을 그 다음날 데리고 한국처럼 무당 비슷하게 그런 데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딱 하니까 아 뒤에 어떤 분이 할머니 분이 어 왜 자기를 집에 데려가 달라고 어떻게 막 조르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놀랬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복체를 받아서 그거를 써야 되는데 그거를 다 나눠줘서 했는데 니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집을 못 가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시신은 이미 필리핀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호는 못 떠나가고 이 사람의 주위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나 집 데려다 줘 나 집 데려다 줘 하면서 그래서 무당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 내 말 잘 들어 니가 실질적으로 필리핀 가는 비행비기 표를 사야 돼 사서 이 할머니를 돌려보내줘야 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시신은 이미 돌아갔는데 어떻게 돌려보내주죠 했더니 이 무당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유골 하나 그러니까 옷이나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비행기 표를 사서 니가 직접 이 물건을 같이 가져가서 필리핀에다가 그 유족분한테 전해줘야 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탔을 때 만약에 어떤 자리에 아무도 안 앉아요 하지만 어떤 옷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누구의 소지품이 아무도 앉았는데 거기에 딱 있다 하면 여러분은 앉으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 미신을 들은 훈부터 조금 찝찝하네요 저는 이런 풍습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아 그 항공사에서 많은 지인들이 자기네 만의 규칙도 있고 이런 룰이 있다 그래요 한국은 모르겠어요 이런 룰이 있는지 하지만 홍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미신 같은 룰도 많이 있고 거기에 룰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따라야 하고 그래야지 좀 뒷처리가 깨끗하고 뭔가 없다 좀 찝찝하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승무원들끼리에서도 그런 많은 접촉된 일도 많고 왜 비행기를 타면 많은 뭐 해외에 있으면 어떻게 돌아가셔서 유골이 전해지고 시신을 운송하는 데에서 그런 이제 규칙도 많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 승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빈칸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예 그것도 이제 심지어는 사무장인가 아니면 캡틴도 그런 방송을 안 하잖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카고를 운송하는 자리가 있고 또 맨 앞자리 거기가 비어 있어요 바로 그게 어 이제 유물 아니면 이제 관들 이제 사체를 이제 복원하는 데고 그리고 동물 복원하는 데도 따로 있어요 거기는 왜냐면 옥스전이 들어간 구역이라서 그건 따로 있는데 좀 찝찝하시겠죠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그런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체를 꼭 옮길 때 비행으로 운송을 할 때 A에서 B로 갈 때는 그 거기에서 유고 아 이제 유족에서 가족분들에서 그 꼭 복체를 나눠 주면서 그래야지 이게 좀 원만하게 뒤끝 뒤끝이 없게 그러니까 뒤풀이 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하다 그럽니다 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거를 삥땅을 해서 안 놓아주고 자기가 주문을 채운 다음에 이렇게 규칙도 따르지 않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겨나서 시체는 사체는 물론 필리핀으로 이송을 됐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혼이 남아서 할머니 영혼이 나와서 자꾸 이 사람을 맴돌면서 나 집 데려다 줘 나 집 데려다 줘 나 집 왜 가야 돼 하면서 쫓아다녔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서 겁이 질려서 누가 날 따라온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제 지인을 만나서 도와달라는 밤에 제 지인도 이렇게 좀 발이 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무당한테 찾아가서 이 무당이 딱 보는 순간 할머니가 뒤에서 자꾸 자네 보고 내 집에 데려달라 그러네 하면서 이렇게 조치를 이렇게 취해서 보내주고 그래서 같이 비행기를 타서 이 할머니의 뭐 옷가지 한가지를 자리에 딱 모셔다 놓고 바래다 주고 유족한테 그 샷을 전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비행기를 타면 뭐 만석이든 아니든 만약에 갑자기 자리 옆에 이상하게 무슨 사진이나 유가족 사진이나 아니면 뭐 옷이 하나 딱 걸쳐 있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안 앉아요 그냥 사무장 아니나 승부한테 물어봐요 혹시 이 자리 어떤 자리인가 물어보지만 뭐 대답해주는 경우도 있고 조금 찝찝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다음에 썰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으냐면 제가 저도 풍수지리제 영상에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다음 썰에는 아이들은 아이들은 왜 쉽게 보이고 어른들은 왜 안 보일까 거기에서 이제 주로 많이 듣잖아요 아이들은 엄마 엄마 누가 자꾸 우리는 잘 안 믿고 아이 네가 너무 기가 약해서 그래 뭐 이렇다 하는데 다음 썰에는 왜 아이들은 보이는데 우리는 안 보일까 거기에 대한 한 스토리를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